병천대회를 지나던 배한척에서 사람들이 몰살당했는데 낙수해 주시랍니다. 이번 일에 나온 환호입니다. 낙수지 않습니까? 그리 우려가 크시다는데 제가 잡아 없애드리죠. 실체도 없는 낙수를 어찌 잡아 드리라는 건가? 그 헛소리가 당신 딸을 죽일 수도 있소. 혹시 그쪽 몸을 많이 안 졌소? 내 안에 등기 무엇이냐? 궁 밖에서 연애를 열어볼까 합니다. 신부연을 공격당하면 그건 낙수의 짓이고 그 모든 것은 장옥의 책임이 되겠구나. 그 모든 것은 장옥의 책임이 되겠구나. 그 모든 것은 장옥의 책임이 되겠구나.